안녕하세요. 판변TV 판례공보 의문정리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태양 반사광의 손해배상사건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3-59142 판결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공보 유지인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이고요. 원고는 건물 인접 아파트 거주자들이고 피고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손해배상에서 폐소하니까 상고를 했는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의 건물입니다. 이 아이파크 건물의 일반 상업지구에 있었는데 원고들은 아이파크 상업지구에서 남쪽으로 300개가 떨어진 아파트의 주민들입니다. 이 아이파크 건물이 외장자가 로이 복층유리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 로이 복층유리는 일반 복층유리 반사율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복층유리는 가시광선 반사율이 16.8%인데 이거는 29.6% 그러니까 더 빛나는 거죠. 태양광은 13%만 반사되는데 로이 복층유리는 37.8%나 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해가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하루가 가장 긴 때, 긴 때를 기준으로 1분에서 1시간 15분까지 이 반사가 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사의 밝기가 기준치에 2800대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런 건물의 빛반사에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그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정을 잘 안 해줬는데 이게 지금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건물 빛반사도 손해배상 인정해준 거죠. 그전에는 건물이 빛반사가 되더라도 통상적인 생활방의 정도이다. 그러니까 앞집에 유리가 좀 비친다고 해서 이게 뭐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 이 판례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태양 반사광 발생으로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게 되면 손해배상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태양 반사광 빛이 반사되는 강도나 각도 유입 시기와 시간, 피해의 성질,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시가 하락의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 하락에 관련해서는 이 아파트가 있고 그 주변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빛반사가 되지 않는 곳 바로 인접한 거기에 평당 아파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차이, 이 차이의 80%를 배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별 주민당 100에서 300만 원의 유자료도 인정됐습니다. 정지적 손해도 있다고 봐서. 다만 여기서는 냉방 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그건 기각됐습니다. 냉방이 집이 반사됐기 때문에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로 인해서 냉방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는 기각됐습니다. 이 판례는 태양 반상화군이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시가 하락의 손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시가 하락.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했고 이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인정한 건물이 들었을 때 그 건물이 외벽을 유리로 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도 외벽에 유리가 쌓여가지고 그로 인하는 손해를 많이 청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유사 소송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옆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내린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유사 소송을 관련했을 때 이런 기준을 있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조금 못 미달을 하든 넘을 경우에는 인정되겠지만 조금 못 미달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상한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